이번 유형은 좌표 공간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좌표 공간 상에서 기본적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 및 그리고 해당하는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무게 중심이라는 것들을 배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뭐 할 거예요? 다양한 좌표 공간을 활용된 활용 문제들을 풀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이제 문제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성질들을 전부 다 이용해서 풀을 거고요. 또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수원이나 수투 또는 수학 상하에서 배웠던 내용까지도 같이 이용해야 되니까 이 말은 복합적으로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자 선생님하고는 예시 문제 같이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는 2007학년도 9월 목표 가형 5번이네요.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좌표 간의 세 점 A와 B와 C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이 4일 때요. 삼각형 넓이의 최소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를 구한다. 일단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 세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세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AB 길이 그리고 BC 길이 그리고 AC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랬더니 AB 길이는 뭐가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로서 A-B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네요. 자 BC의 길이도 어떻게 될까요? BC의 길이도 루트에 얘가 B제곱 더하기 여기는 중간에가 A-B의 제곱 더하기 끝에가 A제곱. 어? 길이가 똑같네요. AC 길이도 구해보면 말 그대로 두 점 세 거리 A제곱 더하기 그리고 B제곱 더하기 A-B의 제곱으로서 아!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뭐다? 정삼각형이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우리 정삼각형의 넓이 좀 구해볼게요.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에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제곱을 쓰면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이미 얘를 알고 있네요. 아 얘를 알고 있다. 얘를 좀 대입할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은 4를 갖다 써주고요. 더하기 이거 정리하면 뭐죠?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를 갖다 쓰면 되고 마이너스 2AB가 되겠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되죠? 얘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다 고정값이니까 이 AB의 무슨 값? 최대를 구해야겠죠. 왜? 가장 많이 뺀 값이 전체 최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목적이 뭡니까? AB의 최대값 구하기죠. 자 나와있는 게 뭐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이 4를 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라. 산술 기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대한 산술 기하를 쓰게 되면 2로터 2개의 곱 A제곱 B제곱이 되겠다. 얘가 2AB가 되겠죠. 따라서 이 AB는 얘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그랬을 때 얘가 4가 되니까 양변을 약분하며 결국에는 AB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우리는 얘가 2일 때 전체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얘가 최대가 되니까. 따라서 계산하면 짠짠해. 결국에는 여기가 4 곱하기 4루트 3이니까 결국엔 이것의 최소값은 얼마다? 루트 3이 된다.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